안녕하세요 달빛입니다 오늘 피케리커처 이벤트를 하려고 이렇게 한사리 학교 왔습니다 다녀요 접수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 못 깜빡이겠어요. 아 깜빡이 쉬어도 돼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리고 이걸 많이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민망해하는 거를 즐기고 있어요. 이제 적응 됐어요. 적응 됐어요? 적응이 빠르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